수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반 미국 증시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에 지수들이 어제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밀렸습니다. 빅테크나 전기차, 반도체 쪽도 좀 부진했고요.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어제 장 마감 후에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죠. 그리고 프리마켓에서도 7%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정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효과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엔비디아 효과가 일단 하루로 끝이 나는 느낌인데 물론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면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잭스노미팅에 대한 파월 의장이 연설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 더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정리하면서 추가적인 전략도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어제 양지수는 모두 다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상승 종목 비중이 훨씬 더 많은 장이었어요. 종가 부분이 고가인 상황이었죠. 코스피 1.2%, 코스닥은 2.1%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골고루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내에서 대형주의 상승률이 더 눈에 띄었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3천억 원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시장을 끌어올린 요소들은 이거죠. 엔비디아의 호실적, 시간의 급등,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나름의 안정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서도 금리 민감주들이 상승을 보였어요. 2차전지 바이오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금리 동결이 있었고요. 또 중국에서도 외국인의 매수가 14거래일 만에 유입되면서 중국과 홍콩장도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국내에서 원달러 환율이 무려 17원이나 떨어진 것도 수급적인 힘을 실어주는 요소였죠. 엔비디아 실적 덕분에 반도체가 장 초반에 잘 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일부 종목에서는 순식간에 차익 매물이 나왔죠. 급등했다가 뚝 떨어진 쪽이 바로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등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세론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스페타는 3% 결국 밀린 채 하락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4%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일단 어제장의 종목 이슈들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실적과 네이버 AI 공개를 앞둔 기대감, 그리고 삼성에서 AI를 내놓겠다라는 이슈, 또 두산 로봇의 상장 기대감, 이것들이 맞물리면서 AI 생태계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TFE 19% 올랐고요. 기판 쪽에서도 대덕전자 5%,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네이버 AI 이슈와 함께 플라리스 오피스가 상한가, 알체라가 12%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AI가 확장되는 쪽에서는 의료 AI 쪽에서 큐렉소가 18%, 또 로봇 쪽에서는 SBB테크, 두산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2차전지 쪽도 강했어요.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양극재 수출이 늘어났다라는 소식과 금리 하락으로 인한 쇼커버 추정에 수급 유입도 있었죠. 최근에 2차전지의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이 MSCI, FTSA 이쪽에 수급 유입이 있었다라는 것에서 그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부 제약바이오도 강했죠. 삼천당제약과 바이오솔루션이 상한가 기록했고요. 그 외에는 전력기기, 오염수, 기판,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강합니다. 중국인 단체관광 유입 이슈가 있고 나서 가장 빠르게 강하게 올라가는 게 바로 롯데관광개발인데요. 어제도 추가적인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는 테마주가 약했습니다. 결국은 수급 싸움입니다. 시장에 주도주 쪽에 관심이 있을 때는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쪽이 강세를 나타내고요. 이런 쪽이 영 힘을 받지 못할 때는 테마주가 올라가죠. 맥신, 양잠, 오염수 등등등이 되겠습니다. 최근엔 오로지 테마 순환이 조금 더 강했다면 어제는 엔비디아로 인해서 전반적인 주도주 단의 종목들이 좋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4시에 네이버 AI 결국 공개가 됐는데 생각보다는 실망감이 좀 많이 표출이 됐습니다.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써보고 나서 그렇게 한국어에 특화되어 있다더니 막상 그렇지도 않네라는 지적들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 네이버가 소폭 하락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3% 정도 밀렸는데요. 하이퍼클로바X가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전략도 잠시 후 챙겨 가겠습니다. 시간 외 움직임입니다. 중국에서도 일본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 혹은 소금을 사재기하고 있다 등의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오염수에 대한 부담이 시간 외 종목을 장악했네요. 육회나 음식료 사료 쪽이었고요. 수산 쪽은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 관련한 반도체 쪽이 시간 외에서 강세였죠. 이스페타시스나 예스티 등의 종목들 올랐는데 밤사이 뉴욕장에서 반도체 전반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 시간 외 시세가 연결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관련 인사들의 발언 등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는 아니었습니다만 제임스 블라드 전 세인트 루이스 연흔 총재죠. 대표적인 매파 선봉장이었습니다. 이틀 연속해서 매파적 발언을 꺼내 놓네요. 침체 없이 경기가 가속화되는 것은 새로운 위험이다. 금리 6% 넘을 것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라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날렸고요. 보스턴 연흔 총재죠. 수장 콜린스도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고금리 상당 기간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필라델피아 연흔의 패트리 카커 총재는 충분히 했다. 좀 작동을 기다려보자 라는 의견을 냈는데 시장에서는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추론을 해보죠. 블룸버그에서 내놓은 연준 인사 성향입니다. 위쪽으로 갈수록 매파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비둘기파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바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이들이고요. 원의 크기가 영향력입니다. 여기 제롬 파월 의장이 있고요. 뉴욕 연흔 총재도 있죠. 언제나 그렇듯 뉴욕 연흔 총재는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갖는 다른 연흔 총재들과 달리 항상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가 좀 세죠. 그런데 오늘 발언을 내놓은 쪽 페드릭 카커와 여기 수장 콜린스 쪽은 수장 콜린스 쪽은 비둘기파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조금 더 그녀가 조금 더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고 얘기한 점 나름 부담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표는 자주 보여드리면서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좀 참고용으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어찌됐건 매파적 발언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10시 11시경 사이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을 겁니다. 중립금리 상향을 시사할지 여부가 관건이다라고 마켓어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켓어치 이야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질 중립금리란 것은 장기금리 전망에서 인플레 목표치를 빼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강하다면 중립금리 상향 가능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말은 결국 긴축이 확대된다라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여기에 강달러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당연히 굵직한 빅테크 업체들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시장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정점에 달할까? 정점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느낌인데 문제는 이 고금리 환경이 언제 어디까지 지속될지 모르겠구나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옅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밤사이에 국채금리 역시나 올라서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원샷 보시면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다 1% 이상 밀려났고요. 다운은 5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었다라고 하네요. 액수놀 파월 연설을 경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앞서 매파적 발언 등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2년물 국채금리도 5% 재돌파했고요. 10년물도 다시 조금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네요. 그런 가운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대비 또 1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 말은 여전히 고용이 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내구제 수준은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제조업 쪽에서 좀처럼 큰 회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부담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잭슨홀 경계감 강력한 고용, 국채금리 상승은 시장에 당연히 부담이 됐고요. 3대 지수 모두 다 끌어내렸습니다. S&P500의 11개 업종 모두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죠. 자,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밀렸습니다. 엔비디아는 정말 소폭 오른 채 끝이 났고요. AMD, 인텔 등의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우려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전에 7% 올라갔던 것이 결국에는 종가상으로 0.1%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나니까 아, 엔비디아 이게 안 되겠는데?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AMD나 인텔 등 다른 반도체 업체들이 엔비디아의 독점 아성을 무너뜨리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평이 나타났고요. AMD, 인텔 등이 하락하는 모습 드러났습니다. 자, 테슬라도 또 내렸습니다. 2.8%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정밀도, 정말 꼼꼼히 살펴라 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에는 즉슨 사이버 트럭의 품질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좀 제기가 됐고요. CNBC 보도로 인해서 테슬라 추가적인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자, 보잉 737 맥스가 또 결함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거 불안해서 타겠나 싶기도 한데요. 어찌됐건 보잉은 5% 가까이 밀려났고요. 스피릿 에어로스 시스템, 보잉의 또 나름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12% 급락했습니다. 자, 나이키가 언제까지 빠질까요? 11거래 연속해서 하락하면서 역사적 최장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의류, 뭐 이런 운동화 쪽 소비가 많이 줄고 있고 나이키는 중국 시장 매출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 경기 우려감이 계속될 때마다 추가적인 하락을 나타냅니다. 오늘도 1% 밀리며 역사적인 기록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원샷이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시죠. 자, 엔비디아가 오르긴 올랐어요. 하지만 7% 오르다가 결국 0.1%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나마 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던 것에 힘을 보탠 것은 월가의 목표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로젠블렛이 얼마 전에 목표가 800달러로 올리면서 이슈가 됐는데 밤사이 1100달러로 추가 상향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제이피모건 등이 모두 다 목표가를 올려잡는 움직임은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이 목표가 상향 러쉬 덕분에 상승은 유지했다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다시 엔비디아가 상승을 보여주는 때가 온다면 이런 이슈가 한 번 더 부각될 여지는 있습니다. 자, 그 밖의 빅테크가 영 좋지 못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대형 기술주 중에 가장 낮은 비중으로 월가에서 매수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2% 하락했어요. 아무래도 애플이 빠지니까 그 영향도가 있어서 지수에도 좀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자, AI에서 밀려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인텔과 AMD 반도체 쪽의 하락을 야기했다라는 것도 체크해볼 내용이네요. 그 밖의 종목들은 소폭의 약세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도주는 무엇이 될까? 우리 언제나 그걸 고민하고 있죠. IBK에서 주도주 변화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놨는데요. 20년 동안 주도주를 살펴봤더니 2년에서 5년 주기로 교체가 됐었다라고 말합니다. 조선주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차화정으로 갔던 때 그 다음에는 화장품, 그 이후에는 반도체, 바이오 2019년, 2021년도에는 넥하우로 대변되는 인터넷 그리고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2차전지 이 이후에는 어떤 종목군을 봐야 될까 고민이 되죠. 그 후보군으로 IBK에서는 ABC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ABC라는 것은 AI, 이쪽에서는 반도체 인터넷 B쪽은 바이오, C쪽은 중국이라고 말합니다. 금리가 정점을 어찌 됐건 기록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낙폭과대 성장주 쪽을 볼 것이다. 그 맥락에서 반도체 인터넷, 바이오 등이 될 거고요. 중국 경기 3분기까지 안 좋을 거야. 그런데 4분기는 내년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반영해서 중국 경기 관련한 종목들도 기대할 수 있을 거야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ABC를 꼽았는데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 ABC 포트의 스토리에 공감을 하신다면 관련한 섹터의 추이를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주도주 변화 양상이 나타난다라는 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테슬라 쪽의 탄력이 확 떨어지는 시기에 3개월 동안 주가 1위는 일라이 릴리였다. 결국 제약바이오 쪽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도 정말 좋은 시세로 3개월 동안 이어 왔었고요. 오늘 새벽에는 소폭 약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일라이 릴리 하면 딱 비만 당뇨 쪽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지금은 트렌드가 당연 비만 당뇨다라는 것을 모두들 인지하고 계시죠. 세계 비만재단에서 결국 2035년엔 전 세계 인구 절반이 비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권에서도 노보노디스크 위고비가 수요 폭증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왔죠. 덴마크 제약회사나 독일 의약품 도매 거래사가 없어서 못 판다라는 점을 또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내에서도 비만 당뇨 관련한 이슈가 새로운 뉴스들이 좀 추가가 됐죠. 바로 셀트리온 제약에서 비만 당뇨 치료제 개발 중이다 라고 서정진 회장이 어제 시간 외에 뉴스로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도 필요시 상장 검토하겠다라는 추가 멘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액면 분할했던 케어젠이 오늘 거래 재개된다라는 소식도 있으니까요. 같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건 인류의 꿈은 비만과 침해 잡기라는 거고요. 투자연스7에서는 작년 9월달부터 제가 젊은이들 당뇨 인구 늘어난다고 했을 때 피로도가 높길래 나도 젊은이 당뇨 아닌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뉴스를 정리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6월달, 7월달까지 해서 계속 비만 당뇨 트렌드를 정리해 왔었고요. 글로벌 제약시총 1위가 과거 대비 변화하는 것에서 트렌드는 비만 치료제다라는 것을 살펴던 바 있습니다. 비만 당뇨 관련한 종목들 정리해 왔던 거고요. 시장에서 대장으로 보고 있는 건 인벤티지 랩과 펩트론이고 최근에는 넥스턴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확인하시죠. 자,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뉴스입니다. 2028년도에 글로벌 전문의약품 매출 상위 10대 제약사 혹은 10대 의약품에 대한 전망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전세계 의약품 매출 1위는 결국 비만 당뇨약 쪽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 규모도 한 44조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쪽 시장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종목들도 있으나 산업 트렌드로 봤을 때는 어찌할 수 없이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IBK에서도 앞서 일라이 릴리 이렇게 강세 움직임을 놓으면서 ABC 포트가 차기 주도주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중에서 바이오에 대해서 올 가을 바이오가 기대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차 전지와 바이오 ETF 갭이 크게 확대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갭 메꾸기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올 가을에 예정된 바이오 확회 일정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 개별 종목으로도 잘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 뉴스입니다. 산업 뉴스는 온통 테마성 이슈가 조금 더 강하죠. 일본의 오염수 방류, 중국도 소금을 풍기다. 이런 오염수 방류 이슈 있을 때마다 수산육계 소금 쪽 움직이고요. 돌아온 유커로 인해 시내면선점이 북적거린다라는 뉴스 등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롯데관광개발 이런 종목들 흐름 좋은데 이쪽에서 추가적인 시세가 날 수 있을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섹터 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관련한 소식 오늘 준비해주셨죠? 네. 자동차 관련주들 실적이 참 좋았는데 주가는 뭔가 아쉽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전략을 좀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와 기아차 이렇게 합산으로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미국에서 전기차 점유율 2위를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사실 굉장히 왔다 갔다 반복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정말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작년에 판매량이 현대차와 기아를 합계로 봤을 때 5만 대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변동률이 196% 정도 기록했었거든요. 일단 올해는 지금 1월부터 7월까지를 봤을 때 4만 8천 대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전체적인 판매량의 거의 84%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7월에는 특히나 1만 385대를 기록하면서 세 달 연속으로 월간 최대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월간 전기차 판매가 처음으로 1만 대를 돌파했다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 기아 실적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쓰고 있고 판매량도 좋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7월에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라는 얘기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성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업용 차량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기차 가격의 전쟁이 아무래도 테슬라가 촉발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도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IRA 법안이 시행된 지가 1년 정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모든 전기차를 한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리하다라는 입장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셨듯이 차량 자체는 많이 팔았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부터는 상업용 차량의 비중을 5%에서 30%까지 크게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금 현대차가 그동안 부진했던 이유는 3분기, 작년 3분기 기준입니다. 현대차는 전기창 한 대당의 수익이 우리 돈으로 124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테슬라가 대당 9,574달러인 것을 제외한다면 정말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테슬라의 분기별로 영업이익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작년 3분기에는 테슬라와의 격차가 크게 난다는 것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상업용 차량의 판매를 늘려가면서 그리고 아무래도 실적이 계속 잘 나오면서 이렇게 분기별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계속해서 중국 쪽에서도 인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수익성이 좀 떨어졌다, 영업이익이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차량 업계들은 사실 그렇게 주가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최근 한 달 정도를 기간으로 보고 그래프를 한번 표기를 해봤습니다. 현대차, 기아 할 것 없이 좀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GM이나 포드나 테슬라는 이 현기차 대비에서도 현저히 주가가 아래쪽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만 주가가 못 가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관련주들의 주가가 모두 다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올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86%가량 올라왔습니다. GM을 제외하고 포드도 좀 부진했지만 일단 테슬라는 눈에 띄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려할 만한 요소보다는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작 2에서 30%밖에 주가가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전략을 좀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금 이렇게 앞서 체크해 봤듯이 글로벌 차량들의 업황이 좋지 않은 이유를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가격에 거품이 좀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도 같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건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 인하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이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에서 전기차 가격을 내리다 보니까 이윤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됩니다.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공급이 더 늘어난다라는 게 그 현상 자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국의 보조금을 노린 전기차 스타트업이 400곳 정도가 파산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폐차장 쪽에 가면 차량이 정말 많이 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의 붕괴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미 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전기차의 재고가 늘어나면서 가격 인하 경쟁이 더 심해지고 있고요. 테슬라가 이 부분을 좀 촉발하면서 이렇게 가격들이 30%가량 하락했다고 합니다. 콕스 자동차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미국 내에 전기차 재고가 103일분으로 늘어났다고 하고요. 지금 상황들이 회사마다 다 좋지 않아요. 포드 같은 경우 전기차의 생산을 줄이고 있고 제너럴 모터스도 전기차 재고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타가 나 있는데 로즈타운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에 파산했고요. 그리고 니콜라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버틸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 이름은 로즈타운 모터스인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에 거의 맞먹는 수준의 투자 비용을 추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규 개발 쪽에 투자를 20%가량 늘립니다. 그러면서 5대 그룹 중에 가장 높은 투자금을 제출하고 있는 건데 사상 최대 상반기 매출과 이익을 기록했는데 거의 지금 거기에 상응하는 수준의 규모의 투자를 늘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5대 그룹의 상반기 R&D 투자 현황을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증감률을 봤을 때 현대차 그룹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모두 다 늘어나긴 했는데 이 중에서 SK 같은 경우에만 반도체 업황이 좀 좋지 않았고 배터리의 부담이 크다 보니까 한 8%가량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한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에서 그렇다면 R&D 비용의 지출 내역을 좀 체크해 볼 텐데요. 현대차가 18%가량 상반기 대비해서 늘어났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27% 정도 늘어났습니다. 현대 모비스, 현대 글로비스까지 모두 다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늘어난 그런 투자금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9개 사의 매출 합계 상반기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가량 늘어났는데요. 지금 거의 상응하는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삼성증권에서는 현대차가 90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4개 공장을 동시에 증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된다면 현대차가 2025년에는 분기 5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가는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래도 현대차를 좀 체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업황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파업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발복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부터 벌써 17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느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요청하고 있는 사항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기본급을 일단 좀 인상을 해달라. 그리고 성과급도 지급해달라. 상여금 900% 별도로 요구하니 지금 이겁니다.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4세로 연장해달라라는 이야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골짜 두 가지는 성과급과 그리고 지금 정년 나이가 될 텐데요.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입니다. 파업에 대해서 이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뭐 찬성이 높아진다면 파업권을 획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노사는 다음 주부터는 임금과 단체 협상의 실무 교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파업 이슈는 늘 좀 불확실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 미칠 우려는 어떻게 또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가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까지 주가가 못 간 이유는 무엇인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보유자분들도 분명 많으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고요. 기판주에 대한 얘기 살짝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기판도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자주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엔비디아 GPU TSMC의 코트 WS 패키지 기술로 제작된다라는 점은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이 기술은 각각 웨이퍼 위에 칩을 패키징하거나 기판 위에 웨이퍼를 패키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GPU 로직 칩을 TSMC가 만들고 HBM의 SK하이닉스가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FCBGA는 이비덴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GPU AI 칩 하나 H100이 완성될 때까지 이 정도의 밸류체인이 있고 이 아래로 엄청난 장비와 혹은 부품사들이 들어가 있겠죠. 어젯장에서 대만 TSMC, 한국에서 SK하이닉스, 일본에서 이비덴 이렇게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모두 다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비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세 보시면 정말 꾸준하게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고요. 자 그런데 TSMC가 2022년 대비 올해 캐파 2배로 늘렸고 올해 대비 내년도에 캐파 2배로 늘릴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AI 칩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들 하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삼성이나 혹은 다른 옷사 업체들과 손을 잡는다라는 소식 등이 꽤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TSMC 물량을 어느 정도 삼성이 또 받아가게 된다면 삼성 전기가 FCBGA를 납품하지 않겠느냐 이 기대감이 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판사들의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등장을 하죠. 2분기까지 실적들은 다 고만고만 그리 좋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전 분기 대비에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연말이면 새로운 스마트폰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계절적인 수요도 조금 기대할 수 있고 서버나 전장 수요는 나름 계속해서 비교적 괜찮았다라는 것을 기대한다라는 거죠. 자 FCBGA 얘기는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1월경에도 HBN과 AI 칩 결국 칩마을로 연결될 것이고 FCBGA는 AI나 자율주행 데이터 서버 등에 쓰인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FCBGA를 생산하는 업체들 삼성전기, 대덕전자 이쪽이 좀 많이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들에 대한 관심을 올려라라고 얘기하는데 타당한 근거가 되고 있죠. FCBGA 관련주로는 검사 장비에서는 기가비스 인텍 플러스 그리고 BBT 테스트 장비로는 바이오트로도 같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반도체 쪽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시세를 좀 받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엔비디아 AI 칩 이슈가 계속 된다면 이쪽에서도 낙폭 과대 명목으로도 올라올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내용은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 이슈 다뤄봤고요. 이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나눠가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그럼 다시 봅시다. 또 전략 챙겨봐야겠죠? 진맛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입니다. 오늘 밤에 또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 경계감이 뉴욕장에 좀 고스란히 반영이 됐어요. 어제 국내장 환율 크게 떨어지고 미국 국채금리 내려가고 반도체 2차전지 같이 올라가고 이래서 기분 좋았는데 하루 만에 좀 찬물을 확 끼웠는 느낌이네요. 네, 사실 어제도 보시면 미디아만 좋고 나머지는 사실 그냥 그랬었는데 일단은 다행인 게 지금 확인해봤는데 환율이 그렇게 많이 튀지는 않았습니다. 1329원 정도인데 사실 그 장중에 좀 튈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물 개장하고 그렇게 크게 튀지 않았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사실 이런 분위기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사실 잭슨홀 미팅에서 뭐가 되었던 중립금리 이야기가 나왔던 혹은 이제 고금리를 그대로 장기간 유지를 하던 혹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그대로 2% 유지를 한다든 어떤 이야기를 나와도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바뀐 건 없지만 혹 경계감을 앞, 빅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이 극에 달했다 정도로 좀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도 어제 거의 이제 플러스 10에다 마이너스 10, 보합까지 왔으니까 거의 체감상 마이너스 10% 거의 수준이고 어제 외에서 하셨던 분들께서는 정말로 이제 눈, 사실 이제 오다 봤는데 눈 떴다 감았는데 이제 정말로 이제 이게 미장이 무슨 일이 났냐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바뀐 건 없습니다만 우려감이 극대화됐다라는 점이 일단 우려 좀 이제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제가 리스크 부분들 말씀드린 그런 이유고 어제도 이제 사실 나왔다가 좋을 것 같긴 한데 계속적으로 이제 올랐을 때 현금 확보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들도 지금 아직은 계속 하락장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이제 하락이 나왔었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애플 같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매수하셨을 때 좀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현금 확보에 대해서 중요성 말씀드렸고 어제도 아침 방송에 나와서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좋은 기회를 잡게 된다고 하면 또 남들보다 또 우수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메모리 추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너무나 깊이 빠져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시초에 또 매수 찬스 나오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저는 AI 관련주들은 사실상 이런 지수 흐름에 오히려 긍정적인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바이오 쪽도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는 점에서 여전히 모멘텀은 존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 드리면서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적정하게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계속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면서 대응을 해보자 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이번 주에 계속해 주셨었고 일단 경계감은 있고 변동은 나오겠으나 좋은 종목들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점도 기억해보자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네이버에 하이퍼클로바엑스가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써봤다라는 후기 등이 공유가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 기대치가 너무 높았는지 한국어 부분에서는 정말 압도적일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렇지 않았고 다른 구글 것에 대비해서도 좀 부족했다 이런 얘기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시간 외에서도 관련주들 급락은 아닙니다만 성폭 하락했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도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사실 부족한 게 있는 건 맞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게 있는 건 맞는데 일단은 사실 채찌PD 같은 경우 글로벌 사용을 가능한 부분들은 당연히 사이즈의 크기는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긴 했는데 일단 저는 만약에 국내 매출을 증가할 수 있으면 요소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커머스 쪽과 연결을 하게 되면 아이버클로버도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고 당연히 성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사용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 광고와 협업을 함으로써 네이버 자체 기업의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끌어올리기에는 저는 괜찮은 어느 정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영역으로 확대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볼 건 있는데 일단은 당장의 차익실험 매물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로 채찌PD보다는 확실히 현저히 좀 떨어집니다 그거는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완이 돼서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제 채찌PD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내 쪽은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제 차이버클로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내가 아침에 여의도에서 좋은 커피 맛집을 알려주고 하면 광고와 협업을 해서 비슷한 위치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네이버의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소로 작용이 된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어느 한 가지의 좋은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당연히 차익실험 매물은 재료가 오픈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생각보다 별로라는 평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실험 매물은 어쩔 수 없다는 그런 포인트 드리면서 분명히 하단부에서는 또 좋은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이버도 사실 생각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실험 매물은 감내를 좀 해야 되는 포인트로 만약에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있다고 하면 당분간 또 조정폭에 들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쌤이 얘기하셨던 종목들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체라 같은 경우는 7월 28일 종목입니다 그 사이 많이 올랐고 어제도 12% 급등했거든요 이 종목이랑 MDS테크랑 C랩 이번 주 얘기 주신 건데 어제 저 없을 때 헤어넼커한테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보유하자라고 의견 주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정확히 포인트를 집어주시냐면 C랩과 MDS테크는 관련주들이 상한가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보유하자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이제 장초 어제처럼 똑같이 장초에 상한가를 못 가고서 지지부진하면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코멘트를 드렸는데 거의 비슷했죠 사실 이게 단발성 이슈로 갭 상승하게 됐을 때 갭을 메꾸러 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미래로 상한가를 밀어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일단은 갭을 메꾸러 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로만 지켜보는 포인트가 맞았고요 어제 아마 아침에 좀 이제 코멘트 들으셨던 분들은 결국에 상한가 못 갔으니까 매도를 잘 하셨길 바라겠고요 알체라나 오브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했던 이슈가 오픈이 되었고요 일단은 관련해서 수익률도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단기간은 좀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새로운 AI 먹거리를 찾으러 가야 되고요 이 포인트들은 일단 진만스픽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과 네이버의 AR 공개 관련해서 내용 정리해 봤고요 이제 섹터로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앞서 쇼웬코가 정말 악재와 호재를 각 분야로 나눠서 잘 정리를 해줬는데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주가는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하고요 사실 매번 이제 제가 나왔던 포인트들은 결국에는 현대차는 22만 원을 못 들었고요 이제 기아는 10만 원대를 못 들고 결국에는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었는데 계속 아쉬웠다라고 얘기, 주가가 아쉬웠다라고 얘기했던 점은 매번 이제 작년부터 해서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현대차 실적 안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이게 4개 분기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실적을 매번 증명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제가 직전에 코멘트 드렸던 게 이게 이렇게 좋았는데 지수가 밀리면 결국에는 또 피크아웃 논란을 다시 대입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로서는 바닷건에서 그렇게 부담이 없는 자리고요 비중은 늘리기 괜찮은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테슬라도 전반적으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차를 한 번에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대출도 끼고 사시는 분들이 많고요 현금은 어느 정도 30, 40% 정도 구간만 이제 지불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금리가,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은 이게 카드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7, 8% 가까이 있는데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차를 사게 되면 1년에 이자비만 이제 2, 300이 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고요 당연히 신차 판매가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최근에 테슬라가 가격을 이제 시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산량과 그다음에 이제 소모량을 좀 조절을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가격이 높아지면 좋겠지만 지금 사실상 어느 정도 할인율도 적용이 되고 있고 이제 신차도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초입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될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지수 레벨가 그다음에 현대차가 갖고 있는 지금 밸류에이션 단계로는 매력적인 구간이 맞습니다만 이제 만약에 오늘 파월 의장이 고금리를 유지한다 혹은 이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이제 지지선이 깨질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22만 원 위에 평단 기아차 9만 원 중반대 위에 평단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최대한 20만 원 언덕까지는 만들어 놓으셔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장과 싸움이 가능하니까 탈출 전략을 지금 이제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통 조금 들어가시는 분들 없잖아요 보통 이제 크게 크게 통 크게 들어가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종목을 최대한 줄여서 현대차만 탈출하기 바라는 그런 전략 사용해 보시는 게 가장 조효과다라는 말씀이 혹여는 물리더라도 일단은 배당이 잘 나오니까 배당 수익률까지 고려를 하셔서 일단은 현대차는 본전권에서는 다들 이탈을 어느 정도 해보시는 게 조효과 같다라고 좀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락이 나온다면 그것을 그냥 시장의 용어로 본다면 어느 정도 물타기를 해서 평단을 낮춰놓고 반등할 때 좀 잘 나와보자 네 충분히 이제 뭐 금리가 또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되면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증가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실 현대차는 잘 뽑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증가하는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나쁜 종목은 아니고 다만 주가가 별로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최대한 싸울 수 있을 만한 포지션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코멘트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쁜 종목은 아니고 좀 억울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기판주로 가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뉴스들은 반도체나 HBM GPU 기판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기판사들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FCBGA로 초점을 맞춰준다면 삼성전기 대덕전자 얘기가 나와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들 종목의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네 당연한 이야기지만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수요가 IT 쪽 기계 수요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 이제 좀 남았죠? 9월, 10월에 나오는 아이폰 15와 그 다음에 출시된 갤럭시 폴드와 플립의 판매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사실 이런 포인트 기판주들의 운명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폰 차기차 너무 비쌀 것 같던데요? 네 거의 이제 뭐 비쌀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그게 비싸다는 포인트로 잡힌 게 일단 가장 높은 모델의 가격이 200만 원이 넘는다 거의 컴퓨터 한 대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죠 사실상 그렇게 돼서 과연 어떻게 판매량이 잡힐지 사실 뭐 아이폰 판매량에 대한 우려는 매번 새로운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나왔던 부분들이고 생각보다 판매량이 괜찮음으로써 이제 애플의 주가가 여태까지 많이 올랐었던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둘의 갤럭시와 아이폰의 판매량이 과연 얼마만큼 유지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기판주들의 운명이 좀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휴대폰 안에도 기판도 들어가고 이게 사실상 IT 쪽의 수요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포인트가 과연 얼마만큼 잡히냐 혹여나 판매가 안 됨으로써 밀린다라고 하면 저는 중요한 매수 시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애매하게 올름으로써 조금 이제 위부심을 갖게 되는 포인트로 접근이 되면 사실상 매도 포인트로 잡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반도체 가격이 사실 회복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오르는 척하다가 또 다시 하락 주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은 반도체는 한 번 더 강하게 꺾여야지만 매력적인 구간에 나오지 지금은 사실 조금 밸류가 비싸다 HM 반도체 AI 수요를 제외하고는 아직은 반도체의 시간이 올라오는 그러면 겨울이 한 번 왔다 가야지만 진짜 봄이 온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반도체 관련 규판주들을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제 소유가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시장 흐름에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력적인 종목을 찾는다면 BH가 만약에 아이폰 판매량이 생각보다 잘 나오게 되면 하반기 때 영업이익률이 꽤나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BH 정도만 관심 가지고요 대석전자나 심택, FCPGA도 좋은 건 압니다만 판매가 잘 돼야지 좋은 거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다 만약에 기판주 관심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일단 애플이 차기차기 나오니까 관련주로 BH 정도만 한 번 정도 관심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내용 정리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진만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진만스픽 앞서 예고해 주신 대로 AI 관련한 내용인데 삼성도 생성형 AI 9월에 공개 삼성 AI 하면 M로 생각 딱 나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사실 굉장히 괜찮은 흐름도 나오고 소유트룩스도 이제 사실 얼마 전에 공시가 나와서 삼자배정 유상증자로 삼성 쪽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자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연계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삼성형 AI 관련주로는 현재 시장에서는 소유트룩스와 M로 두 종목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돌림목에서 꽤나 좋은 수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네이버 AI 관련주들의 수급이 빠지게 되면 이쪽으로 좀 어느 정도 갈 수가 있고요 시장은 앞으로 남은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후한 평가를 특히 AI 관련주들에 대해서 후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키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오늘 시장이 너무나 안 좋아서 조정폭이 나오게 되더라도 그렇게 이제 하단부에 지지가 좀 강한 두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밀림에 좋은 매수 찬스로 이제 이용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조금 더 안 좋다 하더라도 AI 관련된 수요는 여전하니까 충분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 잘 정리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밤사이 뉴욕장은 참 좋지 못했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고금리가 더 유지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 등이 자극을 했습니다 JP모건에서는 좀 전에 들려온 소식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 없애라, 주식 랠리 끝났다 이런 전략 보고서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반도체 전기차 쪽이 밤에 부지됐는데 오늘장 국내는 어떨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